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우리 매일 성경 우리 순서대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그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암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목자 초원지기와 함께하는 또 교회를 위한 새벽기도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음에 같이 두 번 세 번 정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또 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초등부실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님들 초원지기님들은 여기서 계속해서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질문하는 자 대답하는 자 그리고 큰 자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시작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요한이 감옥에서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일까 그럼 이건 상당히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내용이죠 아니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런 좀 불경스러운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세례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아니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질문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한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증명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의심하고 있다 하는 내용은 이건 마치 굉장히 예수님의 존재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저녁 석단 신문에 타이틀로 뽑히기에 딱 최고죠 세례요한 예수의 메시아 됨의 의혹 제기 그러면 뭐 엄청나게 댓글 달리고 이제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증거하던 사람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드러내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다는 것을 전했던 사람이 아 어떻게 이 사람이 저 사람조차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단임 목사님이다 하고 오셨던 장로님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죠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요한은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걸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세례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배경은 뭘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요한은 섭섭했다 하는 것이죠 요한이 되게 섭섭했던 것이죠 실망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무슨 말입니까 어저께 우리 참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잡혀간 게 마태복음 4장부터 잡혀갔었습니다 4장 12절부터 세례요한이 잡혀간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11장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잡혀간 세례요한을 향해서 어떤 액션도 취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면 세례요한을 구출도 해주셔야 되고 세례요한에 대한 구명운동을 벌여주시거나 최소한 방문하셔서 사식이라도 넣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 안에 있는 동안 예수님은 이런 세례요한을 돌아봐주지 않은 것처럼 복음서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당신을 그렇게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데 이런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어느 틈에 예수님도 나랑 경쟁하자는 건가 서로 영향력에 대한 싸움이 있는 것인가 사람들도 어느 틈에 예수님에게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 내 제자들조차 나를 떠나 예수의 제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외롭고 섭섭하고 그리고 저 헷갈리는 존재인 헤롯을 쳐다보고 있으니 내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도 가슴 속에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메시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도 나 자신에 대한 섭섭함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는 나의 마음의 섭섭함은 오히려 진리의 객관성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감정의 주관성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는 진리의 객관성을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그랬을까 또 생각을 해본다면 열심히 예수님을 증명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실체가 자신의 스타일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SNF한 문화에 익숙했던 요한은 항상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절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우 치밀한 경건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죠 SNF가 어느 정도 지독하냐 그러면 그냥 산속에 굴속에 살아가면서 평생을 굴속에 살아가면서 머리에 칼도 대지 않고 그렇게 정말 고사리 그리고 이슬 먹으면서 살아가듯이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살아가는 철저한 경건주의자들이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주로 금식을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바리세인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나이다 라고 질문한 것은요 바리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던 거죠 우리도 금식하고 저 바리세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메시아라고 우리가 리스펙트해드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조차도 안 합니까 이 볼멘소리를 누가 했느냐 하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했었습니다 거기서 뭔가 우리랑 스타일이 안 맞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식이 우리랑 안 맞다는 거죠 절제하고 그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세례요한의 영적인 분위기와 스타일과 예수님의 리더십 스타일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절제하기보다는 자유분방하고 구약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비유와 스토리텔링을 좋아하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느니 회칠한 무덤이라느니 말도 너무 거칠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메시아한 것은 분명히 알고 탁월한 리더고 능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아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느낌에 세례요한은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연약함은 옳고 그름보다 그분이 하시는 말과 삶에서 나타나는 객관적 진리보다도 오히려 내 편이 되어줬느냐 아니냐 그리고 진리냐 아니냐보다 오히려 내 스타일과 내가 추구하는 스프리추얼라티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치를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이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에서 그리고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그 섭섭함이 그리고 그 차이점이 의심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세례 요한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다른 스타일 왜 저렇게 말이 거칠게 독사의 자식이라느니 그리고 왜 성경을 가지고 율법으로 좀 잘 설명을 안 하고 맨날 겨자씨를 보았느냐 농부를 보았느냐 자꾸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리고 왜 내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일곱 장이나 지나갈 동안 사식도 한 번 안 넣어주고 구명운동도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을까 그리고 내 제자들은 어느 틈에 떠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무관심에 당황하고 다른 스타일에 섭섭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버림받은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감옥은 결국 위대한 종도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요한을 두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그분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을 던지는 요한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어쩌면 이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가 소개하고 다녔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살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분의 메시아 됨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살았는데 나는 감옥에 갇히고 내 제자들은 떠나가고 내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는 승승장구하고 잘나가고 있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어쩌면 이 요한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섭섭함이 정말 당신이 그분 맞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요한에게 던지게 만든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 질문 앞에 서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줍니다 요한도 입술로는 쿨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로 쿨하게 할 때는 좋았는데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게 되는 실제 상황이 오게 되자 당신이 그분 맞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요한도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어떨까요 아 그래 이라 나는 우리 후배들이 흥하고 이제 나는 쇠하여 가는 지는 해지 그렇게 말하지만 쇠하여 질 때 정말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나는 주림을 향해서 내 생명을 다 던지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나는 쇠하여져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쇠하여지기 시작을 하면 정말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세례요한이 겪고 있는 그 치밀한 외로움과 섭섭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거기서 생긴 질문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아 이건 나만 잘못되고 나만 연약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과 세례요한의 모습이 같은 거였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세례요한을 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이게 딱 제 모습이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요한에게서 발견하는 두 번째 귀한 모습은 첫 번째 요한이 섭섭했다라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요한은 질문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예수님에게 섭섭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님은 일곱 장이 갈 동안 복음서에서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섭섭함이 생기지만 그러나 요한에게서 발견되는 귀한 자질은 그로 인하여 짐작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짐작과 스스로 만든 짐작과 스스로 만든 불평 속에 조용히 관계를 끊어버린 모양이 아니라 당사자이신 예수님에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짐작하며 스스로 오해를 쌓아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의혹을 심화시키면서 짐작하고 불평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 제자들 모아놓고 자신의 짐작과 불평으로 예수님에 대한 뒷담화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질문하고 대화하며 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공격과 방어라고 하는 언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대답을 통한 대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고 불평하는 자와 받아치고 방어하는 자의 언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자와 대답하는 자의 성숙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질문하는 요한과 대답하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이 더욱 증거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 없이 짐작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질문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시대에 이끌어가던 영적 두 지도자의 그 위기를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위험한 질문을 던졌지만 그리고 가장 심각한 시간을 가졌지만 가장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대심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죠 질문하면 찍힌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하면 존중받고 짐작하고 불평하면 찍힌다 하는 것을 오히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다소 위험한 질문을 던진 요한이지만 대답과 함께 그는 존중받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에이 목사님 그렇지만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지만 곧 바로 그 다음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리스펙트한 게 아니고 살짝 뒤통수 맞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배경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이는 누구이며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큰 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가리켜 마지막이 요한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13절에 나오는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의 때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가 큰 자라는 것은 구약적인 큰 위대한 유대인의 영적 거장들 그 중에서도 가장 세례요한이 큰 자라고 말한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작은 자보다 크다 할 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과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관점에서 미비하고 쓸모없는 자로 취급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바로 뭡니까 병에 걸린 사람 안전병이 그리고 소경 그리고 어린아이 이방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들을 미비하고 별것 아닌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은 율법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으로 존중하면서 율법주의가 가장 미천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절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통해 양쪽을 다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세례요한 너무 띄워주다가 그 옆에 있는 작은 자들이 상심하고 그래 우리는 가방끈도 짧고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어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율법이 그냥 미비한 자 취급하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 이 사람이 가장 큰 자다 그러나 또 너무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아무리 큰 율법주의 안에서는 가장 큰 사람도 보고만 해서는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리스펙트는 누구입니까 요한을 리스펙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이런 질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엘리아와 같은 존재로 그분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엘리아와 같은 자가 아니냐 가장 큰 자라고 하고 엘리아와 같은 메시아를 예비한 자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당신이 나에게 이따우로 해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이런 질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세례요한과 나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한 배를 타고 we are on the same page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세대가 어떤 모양이라고 합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우리는 똑같이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요한이 금식을 하면 금식을 한다고 귀신 들렸다라고 취급하고 또 나는 와서 잘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평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금식해도 귀신 들렸고 잘 먹어도 금식을 귀신 들린 사람 바할세불에 집힌 사람으로 본다 이거죠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뒤틀어 있으니까 잘 먹어도 꼴보기 싫고 안 먹어도 꼴보기 싫은 그런 상태 뭘로 만족시켜야 될지 알 수 없는 사람 피리를 불어줘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세례 요한도 사랑받지 못하고 나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우리는 다 함께 이 세대로부터 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아니냐 잘하면 잘한다고 보기 싫고 못하면 못한다고 보기 싫고 먹으면 먹는다고 보기 싫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보기 싫고 물이 반 있으면 반이 남았다고 해주기보다는 반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요한도 고통당하고 있고 나도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랑 똑같은 상황이 있는 분이다 라고 요한을 평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요한은 섭섭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분 맞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감히 그런 질문을 하다니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질문 자체와 대화를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요한을 향한 충분한 리스펙트와 그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 We are on the same page 그만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너와 함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소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억울하고 화나고 두렵고 섭섭한 일이 생기죠 조금 아프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느니라 하지만 정말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아휴 후울하게 말할 때와 실제로 일어났었을 때 참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감히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짐작하고 혼자 뒤틀어지는 것보다 질문하는 요한을 주님은 더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리더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가는 짐작과 그리고 추측이 아닌 있는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을 질문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요한을 리스펙트 하신 것처럼 We are on the same page 이 세대로부터 너 당신도 귀신 들렸다 소리 듣고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 소리 듣고 나는 잘 먹는다고 탐심 많은 사람이라고 지급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마음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 좋고 나쁨을 표현하는 법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있다 보면 못하면 보기 싫고 잘하면 더 보기 싫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며느리가 못하면 어때요 보기 싫죠 그런데 사랑 안하는 며느리가 잘하면 어떨까요 더 보기 싫어요 저건 손 좀 내고 싶은데 왜 저렇게 잘하지 더 보기 싫어요 시어머니 마음이 안 들고 그냥 보기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면 보기 싫고 잘하면 더 보기 싫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오늘 바로 그 세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We are on the same page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로 초원지기로 또 교회의 직분자로 이렇게 섬기시다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혹은 또 우리끼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휴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해줬는데 저 인간이 내 감옥에 가있는데 7장 동안 한 번도 안 봐주네 아쉽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저 김집사 위해서 우리 초원지기 위해서 내가 그 장로님 위해서 내가 저 집사님 위해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아이고 마리야 또 사람 따로 또 하나 좋은 사람들 들어오니까 나는 그냥 탁 던져놓고 또 딴 데 가서 탁 붙었네 그런 마음 인간적으로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진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경험했던 두려움 섭섭 그 모든 병이 내 마음에 겹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헤어날 수가 없을 질문 앞에 서게 되어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아 하나님 내 안에 이 모습이 있고 내 안에 요한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이런 우리들에게 어허이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같은 페이지 위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며 다가오시는 크신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시대를 이끌어갈 두 영적 지도자가 그 위험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서로를 그 질문하는 자를 존중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 큰 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리더십들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내 마음의 섭섭함을 꺼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